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탑방 가요 따블노래계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따라 불러보실 노래는요. 진성님의 못난 놈이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작년 여름쯤에 나왔는데요. 유치님께서 이 노래를 들어보셨고 좋다고 좀 배우고 싶어요.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진성님의 못난 놈. 제가 먼저 여자키로 먼저 불러보고요. 바로 따라 부르기로 해보겠습니다. 진성님의 못난 놈. 자신 났다고 미역국도심 생각나지도 않거냐 무엇을 주먹고 그 몹쓸 짐 보냐 숯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은 1 그리 가르쳤건 왕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이런 노래예요. 어떠세요? 리듬이나 멜로디 보면 되게 재미있고 신나는 것 같은데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효한 나를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노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효도 많이 하셨나요? 효도가 쉽지 않죠. 그렇죠?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원키 진성님 키를 이용해서 갑니다. 준비 하나를 시작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이렇게 갑니다. 남 속이고 사는 게 이 노래 특징이 그렇게 훅 떨어져요. 끝에 가서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이렇게 갑니다. 다시 준비 시작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셋 넷 쿵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하나 둘 셋 넷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두신 미 생각 나지도 않더냐 여기 자식 하고 잠깐 멈춰서 낳았다고 미역국 두신 에미 에미는 뚝 떨어져요. 에미 생각 나지도 않더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글자 하나 가지고 안 터냐 이런 거예요. 갑니다. 자식 낳았다고 준비 하나 둘 시작 자식 낳았다고 셋 넷 미역국 두신 셋 넷 미 생각 나지도 않더냐 첨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셋 넷 쿵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하나 둘 셋 넷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두신 셋 넷 미 생각 나지도 않더냐 하나 둘 시작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몹쓸 심포냐 무엇을은 음이 똑같아요. 음이 똑같은데 을 올라가요. 무엇을 주워 먹고 무엇을 주워 먹고 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갑니다. 무엇을 둘 셋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몹쓸 심포냐 셋 넷 숯덩이 같은 인생아 둘 셋 넷 일 더하기 이르니 셋 넷 그리 가르쳤던 맛 셋 넷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틀렸었는데요. 그 앞에 일 더하기 이르니 그 멜로디 때문에 구구단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구구단 밤에 밤에까지 쭉 가셔야 돼요.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이거예요. 일 더하기 이르니 준비 둘 시작 일 더하기 이르니 셋 넷 그리 가르쳤 것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무엇을 주워 먹고 무엇을 주워 먹고 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무엇을 주워 먹고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몹쓸 심보냐 구, 수덩이 같은 인생아 구, 수덩이 같은 인생아 구, 수덩이 같은 인생아 수덩이의 숫자를 조금 밀어주시면서 구, 수덩이 같은 인생아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여기까지 하면 1절 끝난 거예요. 그죠. 1절 끝나면 2절은 잘 하실 수 있죠.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 시작 땅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셋 넷 구, 두 다리 힘 뻗고 잘자니 하나 둘 셋 넷 자신 났다고 세네 미역국 드신 세네 어디 생각나지도 않더냐 알을 시작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 세네 구수덩이 같은 인생아 알을 세네 일 더하기 이르니 세네 그리 가르쳤 것만 세네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났노 잘하셨어요 반주 짧게 해서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남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세네 구구단이 힘 뻗고 잘자니 하나 둘 셋 넷 자신 났다고 세네 잔치 버리신 세네 어디 생각나지도 않더냐 둘 셋 넷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 구수덩이 같은 인생아 둘 셋 넷 올바르게 살라고 하나 둘 셋 넷 그리 가르쳤 것만 소귀에 경이 끼냐 못났노 한 번 더 세네 땀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자니 하나 둘 셋 넷 자신 났다고 잔치 버리신 고통곡 흘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 구수덩이 같은 인생아 물바르게 살라고 세네 세넷 그리 가르쳤 것만 세넷 소귀에 경이 끼냐 못났노 잘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전간주로 해서 원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원곡으로 지금 제가 속도도 많이 낮춘건데 원 템포로 해서 템포도 원래 템포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키는 그대로 주진성 시키러 갈거에요 지금 몸으로 타시면서 준비 시작 남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세네 구 두 달인 뻗고 잘자니 하나 둘 시작 자신 났다고 미역국 조식 생각 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여넣고 그 몫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 더하기 미르니 그리 가르쳤던 마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났노 몸으로 리듬을 도둑하시면서요 준비 하나 둘 시작 남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자니 두 달인 뻗고 잘자니 두 달인 뻗고 잘자니 무엇을 주여넣고 무엇을 주여넣고 그 몫을 심보냐 수덩이 같은 인생아 울받을 도둑하시면서요 물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이의 격리 끼냐 못났노 남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자니 두 달인 뻗고 잘자니 자신 같다고 잔치거리신 그 통곡 들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여넣고 그 몫을 심보냐 수덩이 같은 인생아 불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만 속이의 격리 끼냐 못났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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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mont몰로 이노래 마